네, 안녕하십니까. 인민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한주의 시작, 또 화이팅 있게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역시나 종목별, 이슈별, 어떤 모멘텀별로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과 또 이제 앞으로에 있을 그런 테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정부 정책주 하나 갖고 나왔고요. 그 정부 정책주들은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K푸드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정책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먼저 보시죠. 일단 제 포트에는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양이 일단은 100%가 시차가 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즈 비전, 이 떡볶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초로 제가 아마 증권 방송 최초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도 신고가가 나왔다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목표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차 목표가가 달성된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꽤 높게 또 플러스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샘표식품이 수익권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살짝 내려온 어떤 부분들 속에서 마이너스 2%인데 어쨌든 이 음식료 K푸드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이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우양이 일단 대장주가 오늘 살짝 꺾이는 흐름들, 꺾인다라기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그동안 130%, 150%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조정은 좀 귀엽게 봐줘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약간 조정사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시공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신송홀딩스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살짝 드라이버가 걸리다가 진행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장주에 마이너스권 나오다가 다시 플러스로 좀 돌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저출세인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즈 비전부터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차트 보여주시죠. 차트 보여주시죠.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에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요. 그날 진짜 거의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기사화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등 나온 이후에 고가 놀이 패턴 진행되고 나서 오늘까지 이 직전 고점의 흐름들을 넘기는 흐름들 나왔고요. 제가 2차원 표가를 3,4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가다 또 밀리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장 터진 이후에 횡붓에 나오다가 다시 한번 드라이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떡볶이 관련된 종목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라서요.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샘표식품인데요. 역시나 이런 어떤 장류, 떡볶이를 만들든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들든 어쨌든 고추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샘표식품, 급등세가 제가 말씀드려서 급등세 진행됐다가 이 부부한테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오늘 이 음봉에 대한 조정세는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떠한 관련되어 있는 음식료 섹터군들과 K-푸드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정도 조정은 좀 귀엽게 봐줘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3만 8천원 돌파 된다고 한다면 4만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신송홀딩스 빨리 볼게요. 자, 양전했죠?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쭉 내려오다가 오일성 근처에서 딱 지지받고 다시 양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음식료, K-푸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오른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소스류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시장 점유율과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잘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약 이게 매집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장대 한 번 하나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의 매물을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1만 원이 안착되는 순간부터가 본 게임이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이거는 저출생 관련된 어떤 이슈.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고 조만간 가이드랑 나올 거라고 했는데 좀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저항 때 뚫어놨기 때문에 2,500평가 6,800원이거든요. 1,500평가 6,800원이거든요. 거의 근처까지 이 정도 갔다가 내려온 부분들이라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니까는 저출산 관련된 기업, 저출생이죠. 이제 그 용어가 명칭이 바뀌어서. 저출생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번 주에 스케줄이 잡혀있는 부분들이고 세부사항이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토스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된 기업이면서 또 최근에 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거든요. 현재가 2,485원이고요.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개혁코드번호 419540이네요. 419540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현재까지는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지만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은 좀 숨겨진 종목입니다. 근데 다들 아가방컴퍼니나 꿈비나 제로토세븐 같은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가장 최대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비스토스가 하고 있는 사업적 영역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자료만 보이시죠.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주말에 나온 이슈인데요. 이 저출생 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의 추진이 되두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여야 막론하고 사실은 가장 사회적인 대두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출산 육아휴직 문제나 혹은 보수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 문제까지도 이 저출생 문제가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떠한 시장의 큰 단계 테마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왜 이 비스토스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태아 심측증기를 만드는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지금 포테보호 보유하고 있는 제로토세븐 같은 이런 궁중비책 관련된 화장품 기업이나 혹은 유아용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출생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의료기기 쪽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이런 시태아 심측증기를 생산하는 이 기업이 의료기기 쪽과 맞물려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수혜라고 해서 증보사 리포트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구글 프로젝트와 유사한 기업인데 그 관련된 부분들이 뭐냐면 지난해 구글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태아 건강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부분들과 모델이 비슷한 게 비스토스의 어떤 그쪽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이 구글 프로젝트를 더 넘어설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AI 의료기기 쪽에 대한 또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저출생 플러스 해가지고 K 의료기기 쪽에 대한 또 모멘텀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또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질문을 받아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는 계속적인 정책주로 기대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인데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기대만 받고 있고 급등급등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새로운 어떤 A급 섹터로 발돋움할지 보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출생 관련된 이슈가 연초부터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또 총선 관련된 이슈로서부터 여야 계속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못 갔던 부분들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주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나온다고 한다면 정확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이번 주에 관련된 기업들은 포테 한중목 정도는 편입을 꼭 해놓으셔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사항의 흐름들 좀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직전 고점의 매몰라인들을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단으로는 2,500원 라인 때 하단으로는 대략 2,000원 구간대의 박스를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2,600원 선 정도만 돌파된다고 한다면 이 위까지도 한번 그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시총이 깡패라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시가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어쨌든 이 모멘텀과 함께 같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작은 종목이지만 또 이제 큰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표가는요. 2,600원을 1,000원 표가 잡아보고요. 2,000원 표가는 3,200원, 손정가는 2,00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